KT는 앞서 말씀드리지만 5명의 등록선수가 가운데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SK가 4전 전승으로 조 1위로 확정 지으면서 8강 투어 잡이라는 경험을 통하게 되면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을 하지는 거죠 모비스, 일단은 저희가 앞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등록선수 번호와 그리고 팬 너버 유닛입니다 또 한 partericed 그리고 Stra achieved 오창에 넣고 마지막까지 당시가 얼마 되지 않은데 신형석 모두부터 한번 누렸봅니다 조금만 있자sk mettons 전반전 파일po vintage 다음 시간에 얼마되지 않은데 신영석 보도비터 한번 노려봅니다. 조금만 있자였습니다. 전반전 파이팅 공중정에서는 이 한국쪽 만드는 과정은 좋지 않아요. 전반전 파이팅 공중정에서 이 한국쪽 만드는 과정은 좋습니다. 전반전 파이팅 공중정에서 이 한국쪽 만드는 과정은 좋습니다.